타미일 비거 본사에 와 있는데 이틀 전에 여기서 캐스팅을 했고 지금은 피팅을 하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피팅하고 옷이 아마 괜찮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 쇼를 할 것 같습니다 피팅하러 와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드디어 오늘 끝! 오늘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7시에 끝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딱히 한 건 없습니다 내일도 아마 캐스팅이나 다른 브랜드 피팅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겠습니다 지금 해물 트레인 피팅하러 왔습니다 안녕! 이건 제 룸메이트 로고맨 멋진 코트를 입고 계시네 이거는 또 실물로 처음 보네 코트를 입고 계시네 왜? 한 대 맞은 거 같아 내가 별로 세다고 안 느꼈는데 아니 잘 어려워 별로 봤어? 아니 지금 승찬이가 저희 집에서 묵고 있는지 한 일주일 차거든요 아니 요새 막 저 따라가지고 그냥 브이로그 한다고 승찬이가 브이로그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많이 많으세요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한번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협찬인가요? 협찬 아닙니다 오늘 있을 헬밍 트레인 쇼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인 곳에서 진행돼가지고 오늘 되게 여유롭게 나왔네요 응 큰 쪽인 거 같은데? 큰 광장? 돔 뉴욕 캠션 리프 쟤는 요거트 저는 커피 너무 다르다 너랑 나랑 여기 쟤가 있고 승찬이가 여기 있고 여기 수민도 있고 킬로이도 있고 흰지도 있네요 저희 파트 예스 그럼 왼쪽으로 변경할거에요 카메라가 여기가 그리고 스퀘어 음 이지 네 이지 지금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화장지로 머리를 덧댄 듯한 느낌이네요 오늘 저의 룩입니다 되게 시크한 블랙이네요 오늘 저의 룩입니다 되게 시크한 블랙이네요 제가 이렇게 주얼리까지 착용했고 드레스업을 마쳤습니다 이분은 네일 아티스트 진순 누나 진순 누나 지금은 리허설 네일 아티스트 쇼타임 좋은 것들도 좀 했고 에너지도 좀 나고 지금 제발 와 지금 쇼가 쇼가 그랜드센터 여기서 진행되는데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좀 한참 헤매다가 그랜드 사람을 많아서 사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카운으로 갈아입고 있어요 타미 오자마자 바로 리허설하러 가고 있어요 와우 그랜드센트럴 역에 이런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한게 이렇게 천막을 열면 그냥 기차역입니다 이렇게 기차역이 있는데 칸막만 쳐주고 이렇게 sjor를 진행하고 있어요 싫어 너너넛 I'm okay 으휴 우와 차가워 1968 벌써 머리 좀 자르고 끝났습니다 여기는 호영이예요 요즘 패션 씬에서 제일 핫한 남자 호영 제가 공포 공포용 제가 미안하다 신발만 갈아 신고 리허설을 또 한 번 하러 갑니다 여기서 슬림을 찍으려고 푸지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허설 한 세 번 한 끝에 끝나고 지금 이제 드디어 메이크업 하러 왔습니다 네 메이크업 끝 짬뽕가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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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포토그래퍼 촬영을 했던 친구가 되게 멋있게 찍었다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쇼타임 오카라이브 시간 오늘의 저의 룩입니다 타일을 매고 되게 캐주얼하게 캐주얼한 책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타미 포인트가 포인트고 이 패치도 어제 이제 새로 달았습니다 패치 마스터가 와서 직접 달아주셨고 이 컬러 매치가 되게 완벽한 것 같아요 맘이 들어야 캐주얼하고 편하고 이뻐 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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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